반갑습니다 슈퍼리치 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조금 이제 아직까지는 좀 기다리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 오늘 조금 살짝 빠졌는데 자 이것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거구요 자 우리는 오히려 이제 시장이 빠질 때 좀 기회다 생각을 하셔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시장이랑 엮어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지금 바로 한번씩 꼭 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뭐 오늘 시장이 밑으로 쑥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 조금 조금씩 이제 저점 찍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자 삼성전자 분석에 앞서서 자 그러면은 이제 왜 급락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분석을 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좀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뭐 시장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오늘은 이제 다시 코스타기프로스로 돌아왔는데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되게 속상하고 힘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왜 대체 이렇게까지 빠지는 거야라는 좀 의문을 갖고 이 의문을 어느정도는 좀 좀 해석을 하고 냉철하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찌됐든 뭐 이유는 있는 거고 우리도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다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말씀을 드리고 좀 대응을 같이 세워 나가야 겠죠 자 그래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어제는 오늘은 뭐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올라오고 있어서 코스피는 마이너스고 코스닥은 지금 뭐 플러스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보이시죠 코스닥은 올라왔습니다 코스피만 내려가고 자 그러면은 이게 왜 빠졌냐 이게 중요한데 오늘 조금 빠지는 이유가 조금은 이제 한 약 7천억원 정도의 매물이 좀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뭐 국내 기관이라 외국인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 드릴게요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유럽이랑 뉴욕 증시와 좀 상관없이 대규모적인 매물 출애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띄워 놓고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이 그나마 지금 코스닥은 좀 바이오 랑 반도체 관련해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좀 돌아서고 있고 기간 자체도 이렇게 보시면은 기간은 계속해서 똑같아요 개인이 사면 기간이 다 팔아요 지금 기간 물량을 개인이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뭐 아까 빠진 거 최악보다는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조금 내일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영업일수가 얼마가 없는 상황에서 환전이랑 좀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서 좀 다른 국가 주식 매수를 좀 완료하기 위해서는 좀 3영업일이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추석까지는 4영업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좀 어느 정도는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일 많이 빠져나간 거로 어느 정도는 제가 다 방에서 조금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내일까지도 아마 매도 나갈 사람은 다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나마 반도체랑 바이오 쪽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서 조금 그나마 다행이죠 그렇게 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시게 되시면 5만 7천 4백원까지 내려왔다가 지수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다시 좀 반등이 나왔는데 이거는 되게 뻔해요 뭐 지금 삼성전자라고 하면은 뭐 지금 뭐 어느 정도 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좀 어떤 식의 좀 기대를 해야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디램 랜드 재고 현황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죠 당사 뭐 디램이랑 랜드 모두 적정 수준으로 유지 중이고 고객사들 긴급 모두 대응력 다 높이고 있고 자 앞으로도 삼성전자는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 있고 자 외국인들도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 관련해서 좀 매수가 들어오는 게 보일 겁니다 뭐 최근에는 뭐 당연히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는 지금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외국인 관련이라 좀 지수랑 어느 정도 연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들어오다 보니까는 좀 어느 정도는 지금 지수 자체가 좀 방어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뭐 어차피 앞으로도 더 올라갈 거는 확실시 누구나 봐도 알긴 알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위치를 잡아야 되냐라고 하면은 55,000원 밑에서 좀 무조건 담아셔야 돼요 좀 이거는 여러분들 급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 내려오는 거 확인을 하고 좀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55,000원 밑에서 사면은 이거 무조건 승률 100% 예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항상 기억을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도 영업이익률 자체도 좀 굉장히 좀 늘려 놓은 상태고 핸드폰 출하 양 자체도 많이 늘려 놨어요 많이 늘려 놨기 때문에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4분기에 실적 괜찮게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오늘 뭐 봐야 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단타로 이렇게 써니 전자랑 대원 강업을 드렸는데 자 이것도 보시게 되시면 똑같아요 눌린 다음에 좀 사는 거 패턴으로 하시고 써니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량은 내년 봄까지 내년 봄까지 끌고 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원 대원 강업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지수 안 좋을 때 눌리는 거 체크를 하고 우리는 확실히 들어갔기 때문에 단타적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안 좋아도 좀 단타로 좀 빨아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좀 빨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삼성전자에 너무 국한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뭐 그냥 시간에 투자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55,000원이 부근 내려올 때까지 좀 여러분들 여유를 갖고 기다리시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차피 시간에 투자하기로 마음 먹은 거 우리는 좀 확실한 매수가 잘 잡고 가면 된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게 되시면 최근에 이렇게 지수가 빠질 때 우리는 제가 최근에 추천해 드렸던 종목 있죠 뭐 후성 같은 경우도 이때 오늘 같은 날 좀 비중해서 평당관리 하시고 뭐 KMW 뭐 이런 것도 지금 생각보다는 많이 안 빠졌는데 이것도 살금살금 조금 비중 관리 하시면서 좀 평당관리 같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LOT 베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시게 되시면은 뭐 지금은 오히려 수익으로 올라왔네요 이런 것들 이런 좋은 종목들 여러분들 조금 생각을 하셔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당장에 지수가 밀려도 이상이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왜냐 너무 최근까지도 고가로 올라왔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늘릴 수가 있어요 지수라는 게 주가라는 게 올라가면은 내리려고 하고 내려가면은 올리려고 하는 이 탄성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오늘 여기서 더 밀린다고 해서 다 리스크적인 부분을 다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히려 이럴때 좋은 종목들 평당관리 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보시면은 제가 분명히 현금 확보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뭐 단타가 아닌 이상 하루에 비중 다 채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 오히려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오늘 같은 날 기회로 생각을 하시고 좀 비중 잘 채워 나가고 있으세요 평당관리 꾸준히 하시고 자 이런 식으로 뭐 단타는 단타대로 뭐 수익 내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못 끌고 가는 거는 좀 수익 내고 짧게 짧게 좀 수익 내시면 되시는 거고 지금 굉장히 지금 시장 흔들렸다고 해서 좀 멘탈적으로 많이 흔들리실 순 있겠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은 나오기 때문에 포트 항상 안정적으로 좀 구성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어요 자 지금 뭐 수익 안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런 거 전혀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뭐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추석 때문에 좀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추석 끝나면 해야지 추석 끝나면 해야지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추석 기간 좀 보전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하루라도 빨리 오셔서 오히려 이럴 때를 좀 기회로 생각을 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오셔서 조금 포트 자체를 좀 새롭게 꾸려 나가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이렇게 뭐 가입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 번호로 이제 성함만 쓰셔서 카톡 말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 진짜 뭐 베스트는 뭐 6개월 뭐 이렇게 베스트긴 한데 여러분들 이게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자 44만원 두 달이라도 좀 해 보세요 정말 확실히 달라지고 내가 주식을 이제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느끼실 거예요 자 뭐 어제 같은 뭐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덕분에 뭐 주식에 도움이 많이 되신다 뭐 이렇게 이거는 제가 좀 가려 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모티콘을 붙이긴 했는데 뭐 잘 뭐 이렇게 도움이 많이 받고 계시다고 하시던 정말 진짜 뭐 지금 최근에 장 이렇게 빠지면서 힘드신 분들은 두 달이라도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지수 빠질 때는 다른 분들 저로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항상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나 이런 거를 다 해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좋은 종목들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뭐 삼성전자가 망하고 이런 일은 전혀 없기 때문에 조금 느긋하게 좀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혼자 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지금 뭐 지수 이렇게 흔들리는데 좀 새가슴이고 이제 멘탈적으로 흔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저랑 같이 하시면서 멘탈도 잡고 주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이것도 좀 한번씩 체크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